색이 틀려? 내꺼 쪄가지고 내꺼 와줄게 예예 뭐 이러면 제가 가운데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가운데로 그럼 제가 움직이면 돼 이거 차에 있는데라 그게 너무 괴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날씨 맞으면 안 돼 너무 이쁘다 오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여기에서 교육을 못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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